그 텔레그램 메시지라는 게 정말로 있는지를 김영선 의원 휴대폰을 압수를 하든 아니면 포렌식을 하든 제가 보기에는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명태균이라는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놓고 보니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넘치더라. 예를 들어 대통령 취임식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인 권호수 부자와 그다음에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부부 그리고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가 앉았던 그게 같은 구역이었다. 이게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대선에서 경남은 명태균 씨 통해서 좀 얘기를 하자라고까지 진정이 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순수하게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입도 하고 관위도 하고 속된 말로 매니플레이션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여사랑 통화했는데 이렇게 회답받았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실제로 김영선 통화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보도된 거 보면요. 실제 그 통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뭔가 얘기하는 그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 통화한 게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내용도 안 나와요. 내용도 나오지 않고 통화한 게 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여기 보면 이게 무슨 사찰 있잖아요. 저기 보면 칠불사라고. 이게 지난 2월 말인데 김영선 전 의원 그다음에 명태균 씨라고 알려진 분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다른 의원 등이 회동을 가져서 뭔가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서 받은 어떤 메시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런 거를 나중에 내가 알리고 폭로를 하는 얘기를 하면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비례대표 1번 얘기도 나오고요. 3번 얘기도 나오고 기자회견 이걸 폭로하는 회견 얘기도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뭔가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됐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앞서서 이준석 의원이 한 얘기가 있고요. 여기에는 또 당시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이와 관련 얘기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요즘 방송 보면 저한테 뭐라 그러면서 이준석은 네가 뭔데 아니라고 하는 거냐. A 의원 B 의원은 봤다는데 이러거든요. 거기서 A 의원 전대. 이거 약간 꼬인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준석을 비난하는 이유가 A 의원이랑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건데 제가 A 의원이거든요. 본 사람들의 견해는 일치하거든요. 이거는 공천개입이라 하긴 약간 애매하다. 김영선 의원이 무슨 처음에는 일본을 달라고 했다가 남부에서 산만 달라고 했다가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거론의 가치가 없으니까 난 상대도 안 해버렸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보이질 않으니까 김영선 의원이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도 전혀 만나주지 않다가 하루는 출근하는 길에 마주치게 돼서 할 수 없이 만났던 거예요. 당신이 개혁신당에 비례가 되면 개혁신당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 끄집어낸지도 말아라 하고 보내버렸대요. 손석 변호사 지금 이 보도 내용이 좀 많이 등장 밀도 복잡해요. 무슨 의혹 제의가 된 거고 무슨 내용인 겁니까 지금 이게? 한마디로는 김건희 사과인데 김영선. 전 의원. 전 의원이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닌가. 그런 의혹 제의. 이런 의혹 제의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공천이 안 됐을 때 실제 공천이 안 됐잖아요. 김영선 의원이 김해에 온 게 딱 컷옵을 됐잖아요. 지난한 총선 때 안 됐죠. 그때는 김영선 전 의원이나 또는 컨설턴트 우리 명태균 이분들이 기분이 상했을 수 있겠지 공천이 안 됐으니. 그러니까 주위에 이렇게 공천이 안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김영선 이야기를 좀 팔고 다닐 수 있다 봐요. 그때는 그 당시는. 그리고 나서 개혁신당 쪽에 가서 뭘 얘기하면서 무슨 비례를 요구했다 이런 동이 나오는데 또. 그 당시 저 때는 김영선 의원 측이나 명태균 이분들이 주위에 김여사를 팔면서 공천이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좀 이렇게 떠든 걸 들은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폭로한 거는 김영선 의원에게 명태균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명태균 씨는요. 토마토 기자나 편집국장을 고소하겠다. 접수처까지 했던 건요. 이런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김영선 의원도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본 사람들 중에 최근에 김건희 연사를 공격하려고 이번에 아마 폭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도는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이번에 폭로는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은 반대예요. 폭로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 와서 폭로해 봐서 실익이 없죠. 오히려 비난만 받잖아요. 따라서 저는 다른 측에서 했는데 문제는 오늘 기사까지를 보면 김건희 회사의 직접 증거나 육성이나 텔레그램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김영선 의원하고 김건희 회사가 주고받은 것도 없고 현재 명태균하고 김건희 회사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도 없고 그다음에 녹취도 김건희 회사 목소리 나온 게 없고 그런 게 들었다는 간접적인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 현재까지 김건희 회사가 공천 개입했다. 이건 모르겠고 증거는 없고요. 현재까지만 보면 상당히 김영선 의원의 우선까지 하신 분이 거래를 하는 식으로 비례를 받겠다. 1번이 3번이든. 김영선 의원의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준석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아니면 한 명밖에 돼 있습니까? 이름을 안 깠지만 이분들이 그 바쁜데 딜하려고 거기까지 갔냐. 가서 딜을 해보고 1번이 안 되면 3번 어쩌고 저쩌고. 따라서 이준석과 천모 의원, 개혁신당의 그들 비난 여론이 현재까지는 이쪽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7불사 회동에 참석했다고 보도에서 알려졌잖아요. 이준석 의원의 반응이 좀 있습니다. 내용 주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뭔가를 폭로하면서 비례대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의 반응이고요. 폭로시 비례대표 1번 개시. 이거 사실 아니다. 이거는 김영선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을 뿐이다. 그리고 김종인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건 뭐 거론할 가치가 없어 상대 안 했다. 집에 찾아왔으나 아내가 말 거지 말라면서 보내버렸다. 그래서 나는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당시 공천 상황. 당시 그러니까 이게 올해 초잖아요. 여당의 공천 상황인데. 그때 관련돼서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떤 발표 내용도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 평가, 지역구에 상관없이 모든 현역 의원들 평가를 했는데 하위 10%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하위 10%에 들면 그건 무조건 컷오프 대상입니다. 지역구 이동과 상관없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는 그냥 컷오프 대상입니다. 그리고 실제 컷오프가 됐습니다. 구름이 형. 김상현 평가. 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저도 조금 알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개혁 신당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신당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는 나중에 이름이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두 개가 합쳐지는 상황 속에서 선거 정당 보조금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의원이 5명 이상이어야지 뭔가 액수가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양정숙 의원을 설득해서 마지막에 합류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러한 현역 의원들을 합류시키는 노력들을 백방으로 모든 의원들이 한 게 사실입니다. 당시 김용선 의원은 현역 의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황상으로 보면 의심할 만한 대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걸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좀 더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보면 칠불사라고 사찰이 나오면서 거기에 회동 자체는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서 1번, 3번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1번 얘기뿐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또 보도에 나오는 거는 1번이 안 돼서 3번으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처럼 나오는 보도도 있잖아요. 3번으로 또 논의가 있었다. 논의가 있었고. 이런 얘기도 보도가 또 나와요, 지금. 일정의 합의가 있었다는 보도는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게 만약에 그런 논의들이 있었다면 이거는 거래잖아요, 거래. 그냥 정의를 위해서 내가 양심 선언하고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정치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이제는 반성하고 미래를 위해서 나 이제 이거 밝히면서 정치 그만둘게. 이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내가 이거 밝히는 조건으로 한 번 더 할게라는 거래잖아요. 반대 급부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개혁신당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이 아니길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젊은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임석 의원은 일단 부인을 했어요. 그런 거는 사실 아니다. 사실 아니길 저는 바라는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밝혀야 될 것들이 참 많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의 공천기획과 관련해서는 서정욱 변호사 얘기대로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는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사실 정치는요. 국민의 인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은요. 김건희 여사를 의심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조금 더 여기도 설명을 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충분하잖아요, 정황상 보면. 가능성까지 아예 없앨 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뭐든 정황, 명태균 씨의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 그분이 좀 과시하고 허풍을 떨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어떤 불신을 좀 더 해소해주고 의혹을 해소해주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조치는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보도를 처음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또 다른 내용은 지난 초에 있었던 총선이 그거 말고요. 2022년에 재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때 당시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는데 이른바 공천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이런 의혹이 있었다, 그런 내용을 다룬 보도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윤상현 당시 종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위원회인데. 오늘 그와 관련해서 뭔가 본인이 설명을 하는데 이거 해당 기사는 소설 같은 얘기다. 당시 공천자로 정해진 사람이 없어서 김영선으로 변경된 일 자체가 없었다. 당시 어떤 외압도 없었다. 이른바 외압 의혹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 건 소설이다, 이건 완전히 없었던 걸 얘기한다. 이렇게 좀 반응을 보였는데 이것도 좀 복잡해요. 이준우 의원, 이건 또 무슨 의혹 제기가 오늘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겁니까? 오늘 재보선 때 녹취록 얘기가 나온 건데 이 녹취록이 지금... 재보선은 2022년 국회의원 선거 재보선. 그렇죠, 맞죠. 여러 곳에서 했을 때 그 중 한 곳. 창원, 창원에서 했을 때 그 얘기인 거고. 이때 명태균 씨가 누군지 잠깐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명태균 씨가 경남 지역에서 인쇄 출판업을 좀 했다 그래요. 홍보, 광고. 그게 뭐냐면 주로 정치 테마로 했대요. 그래서 인쇄 출판은 뭐냐면 선거 나오면 공보문을 다 만들거든요. 그 공보문을 다 만들 때 이분이 좀 여급을 많이 띄워서 그런 것도 했고 그다음에 선거운동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경선할 때 있지 않습니까? 경선할 때 깊숙이 본인이 개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팁도 주고 또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좀 관여를 했대요. 일종의 컨설팅입니까? 그렇죠, 컨설팅인데 좋게 말하면 컨설팅인 거고 안 좋게 얘기하면 꾼이라고 할 수 있죠. 지방에 토세력처럼 있으면서 5만 선거에 다 관여하시는 분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에 취재해봤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이 명태균 씨이란 분이 이때 이랬었습니다. 상황이 어땠냐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요. 윤석열 캠프가 꾸려졌습니다. 그때 윤석열 캠프에서 당 말고 당 외에 사람을 좀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검증되지 않았고 활동했던 명태균 씨랑 연락을 경남은 명태균 씨가 맡아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또 정치권에서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다 보니 그렇죠. 어쨌든 유명한 인생, 경남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그렇죠. 그러면서 대선에서 경남은 명태균 씨 통해서 좀 얘기를 하자라고까지 진정이 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순수하게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개입하고 관위하고 속된 말로 매니플레이션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여사랑 통화했는데 이렇게 회답받았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실제로 김윤사 통화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보도된 거 보면요. 실제 그 통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뭔가 얘기한 그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 통화한 게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내용도 안 나와요. 내용도 나오지 않고 통화한 게 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 가지 개입했을 때 또는 강화비나 또는 실제로 개입한 어떤 뚜렷한 지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씨가 본인이 자기 장사를 해야 되시는 분이에요. 장사해야 되니까 전달할 때는 내가 김건희 여사랑 실제로 그렇게 통화 안 해놓고 내가 김 여사랑 다 통화해놨어. 그러니까 내 말 믿고 가자. 이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염려해두고 이 사건을 봐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그대로 사실화, 기정사실화시켜서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윤석열 커피라는 게 없던 사건이었잖아요. 혼유를 만들었지만 유수타파, MBC 등이 보도하면서 그때 사실적 보도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설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좀 이 사람이 어떤 그때 활동 내역 같은 걸 보면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도가 나온 매체의 이름은 뉴스 토마토. 정치권에서 오늘 많은 분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매체 내용들 기소가 또 보신 분들 많고요. 이런 가운데 이 의혹 보도의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한 명태균 씨. 오늘 뭔가 움직임이 있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명태균 씨 측 변호인 얘기가 오늘 알려졌는데 보도를 통해서요. 김건희 여사, 김영선 전 의원과 메시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나와 김 여사 간의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에 김 여사의 지었고 뭐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 법적 문제 삼겠다. 매체 상대 소송 제기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좀 반발하는 거네요. 이거 사실 아닌데 왜 이렇게 보도가 나왔으면 약간 이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경호 사장님. 이거 복잡하긴 한데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뉴스 토마토에 보도 1탄이 있고 2번이 오늘 아침에 나온 게 2탄이죠. 1탄은 지난번 김영선 의원, 전 의원의 창원의 창, 보궐선거의 공천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 증오가 있다. 이게 1탄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증거도 없고 정황모도 없었죠. 김영선 의원이 강하게 부인했죠. 오늘 나온 2탄 보도는 그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보궐선거 말고 이번 2024년 7호진 총선에서 김영선 의원이 창원의 창이 아니라 김해갑으로 옮겨서 공천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까 신지호 전 의원이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컷오프 됐잖아요. 이 과정에서도 명태균이라는 컨설턴트인지 브로커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역할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 안 된 이후에 벌어졌던 일이 칠불사 회동이라든가 등등등등등. 거기에 개혁신당이 등장하고. 개혁신당이 등장하고. 이걸 폭로하겠다. 그 대신 개혁신당이 1번을 달라.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그 텔레그램 메시지라는 게 정말로 있는지를 김영선 의원 휴대폰을 압수를 하든 아니면 포렌식을 하든 제가 보기에는 규명을 해야 할 필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명태균이라는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놓고 보니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넘치더라. 예를 들어 대통령 취임식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주범인 고노수 부자와 그다음에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부부 그리고 윤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가 앉았던 그게 같은 구역이었다. 이게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통령이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든 친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 친분 관계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 다닌 것 같다. 이게 뉴스토마토의 보도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매체지만 여기서 했던 이 보도가 물론 정황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들이 길목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여기는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에 본인이 실제 공천을 받았잖아요. 기억하시지만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4선까지 경력을 경기도 고양 일산에서 쌓았잖아요. 느닷없이 창원 의창에 아무리 보궐선거지만 어떻게 해서 공천이 됐느냐. 복귀를 해보세요. 2002년 6월 1일 보궐선거가 국회의원의 경우는 7개 지역에서 치러졌습니다. 대부분이 당시 6월 1일 날 치러졌던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던진 그 의원들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예요. 창원 의창도 박완수 전 의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박완수 전 의원 출마 때문에 빈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공천에 어떻게 해서 김영선 의원이 갑자기 등장을 했느냐. 의혹을 가질 만하죠. 그러니까 이런 의혹에 대해서 증거가 없지 않느냐. 무조건 그냥 넘겨버릴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저는 분명히 이건 명쾌하게 기다 아니다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정치권 얘기하고 내부 패널들도 다양한 각종 설명이 됐는데. 소정표 의사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정치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를 자꾸 혼동하면 안 되고요. 특검은 이거 특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거든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죄형 법정주의예요. 이 말은 범죄하고 형벌이 법에 있을 때 처벌합니다. 우리 간통이 왜 폐지돼서 지금 간통해도 처벌 못하잖아요. 그런 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김건희 회사가 아직까지 저는 개입 증거가 없다고 보는데 김건희 회사가 만약에 문자 보내고 개입했다면 죄가 됩니까? 범죄가 됩니까? 선거법이 몇 조인지 봤습니까? 선거법 몇 조에서 징역 몇 년이란지 봤습니까? 저는 사인입니다. 김건희 회사인이에요. 저도 공천할 때 개입 많이 했습니다. 형님 어디 김태호 형님 양상 가서 김동아 잡으십시오. 제가 적극 방송에 밀어드릴게요. 개입 많이 했어요? 제가 한 거나 김건희 회사 한 거나 같은 사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요. 보궐선거 6월 1일이죠. 대통령 취임도 전에 공천이 확정됐어요. 대통령도 그때는 사인일 겁니다. 날짜는 하루 이틀 차이지만. 중요한 건 제 말은 특검을 할 때는 무조건 범죄가 되는지 안 돼도 안 보고. 이번에 김영란법이 처벌 조항 없는 거와 똑같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김상일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선거법은 그 어떤 영향을 행사한 인사가 국민에게, 여권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후보자로 인식이 되거나 그러면 선거법의 규율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치를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굉장히 여권의 영향력인 인사였던 것만은 분명하고 그 배우자가 이런 개입을 했다면 그 죄가 김건희 여사가 사인이라고 해서 사라지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우리 윤경호 소장님하고 저는 특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검 얘기를 강조하시는 것은 이거를 지금 현재 토론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저는 보여서 굉장히 육아합니다. 아니, 민주당이고 오늘 방역에 그거 들어가 있었어요. 오늘 민주당에서 처리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이 공천, 그 관련된 게 들어가 있죠. 이번에 추가됐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됐다. 그 말씀을 오늘 서정욱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